신선한 미 denke 가장 breastfeeding 미생 네 밥뿔 밥이요? 미생 먹으러 왔는데 여기도 좋아해 다 싫어하는데 여기가 돼있어 응 고기 여기가 돼있어 여기가 돼있어 엄마 다 저기 응 아주 이상하지 이게 뭐예요? 첩스텍 한국어로 뭐예요? 족까라 맞아 족까라 좋아? 스푼으로 해서 밥이랑 깍두이랑 같이 해서 먹어 응 국수 응 응 맛있어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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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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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